사라진 전우치 전우치는 홍길동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우치는 자신의 몸을 여러가지로 변하게 할 수 있고 앉은 자리에서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고 하늘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우치는 도수를 잘 부리지 않았어요? 그런 도술은 하늘의 이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우치는 성 안에 나타나기를 꺼렸습니다. 설사 성안 거리를 지난다 해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자경이나 그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 무렵 가난한 백성들은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흉년이 거푸든 데다 서남쪽 바닷가에는 외구들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했습니다. 또 보리꼬개 때는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허나 벼스라치들은 굶주린 백성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파 싸움에다 가렴 주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렸건만 궁궐의 임금도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고 대신이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데 혈안이더니 마침내 신음소리가 천지를 울리는구나. 오냐 내가 나서마 내가 나서서 백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 전우치는 마침내 성앙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전우치는 도수를 보려 하늘나라 옥황상재의 신하로 변신했습니다. 머리에는 금빛 찬란한 관을 쓰고 붉은 옷에 흰대를 맺습니다. 전우치는 푸른 옷을 입은 두 소년을 좌우에 거느린 채 구름을 타고 임금이 거쳐하는 대궐 위를 날아갔습니다. 옥황상재의 성관이 낭낭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 임금은 급히 나와 상재의 명을 받들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란 임금은 왕관을 급히 쓰고 신하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은 잘 들어라. 옥황상재께서는 불쌍하게 죽은 스님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태화관을 지으시게 되었다. 그래서 지상의 여러 나라 임금들에게 태화관에 쓸 황금 대들보를 한 개씩 만들어 바치라는 명을 내리셨다. 그대의 나라에서도 3월 보름날까지 황금 대들보 하나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상관과 두 소년은 옷의 구름을 타고 유유히 하늘 저 끝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굽히고 배웅했습니다. 이제 임금과 대신들은 옥황상재께 바칠 황금 대들보를 만드는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황금 대들보 하나를 만들려면 많은 금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궁궐의 곳간에 있는 황금은 물론이려니와 나라 안에 있는 금이란 금은 모두 모아들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란 양은 중국에서 사들여 왔습니다. 조정에서는 황금 대들보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인들은 저마다 금을 녹이고 단련하고 대들보 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어마어마하게 크고 빛나는 황금 대들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월 보름 황금 대들보를 바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침 일찍 대궐들하게 나와 옥황상지의 성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은은한 향기가 하늘에 퍼지더니 옷의 구름을 타고 푸른 옷을 입은 두 소년을 거느리고 성관이 나타났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구름 속의 성관은 학을 불러 타고 날아와 임금 앞에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대들보를 만들었으니 상제께서 매우 기뻐할 것이오. 임금과 신하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는 번성과 화평을 누리리라 믿소. 성관은 임금과 대신들에게 가볍게 논인사를 한 뒤 황금 대들보를 들고 구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전우치는 황금 대들보를 가지고 서쪽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황금 대들보를 두 토막으로 잘라 한 토막을 팔았습니다. 전우치는 황금 대들본 한 토막을 판 돈으로 쌀 30만 섬을 사서 수백 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돌아왔어요. 전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높은 두메 산골에서부터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받으려고 마대를 가지고 온 백성들은 10리가 넘게 줄을 섰습니다. 전우치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골고루 쌀을 나눠주었어요. 백성들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구먼요. 전우치는 자신에게 고마워할 까닭이 없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글쌀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글쌀은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것이었어요. 전우치는 글을 써 거리에 붙였습니다. 곡식을 나누어주었다 해서 나를 칭찬하거나 고마워하지 마시오.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된다면 나라에서 구하고 돌보아야 하건만 권세와 재물의 눈이 어두운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구할 생각이 없기에 내가 대신했을 뿐이오. 백성들은 내게 고마워할 일이 없소. 나는 백성들이 나라에 맡긴 곡식을 찾아 돌려준 것 뿐이오. 내 이름은 전우치요. 백성들은 더욱 전우치를 우러르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전우치를 임금으로 모셔야 한다고도 했어요. 전우치는 다시 방을 붙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나눠준다고 해서 임금이 될 수는 없으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임금은 하늘이 내리신 존재요. 백성들은 임금을 높이 받들고 섬겨야 돼요. 임금은 전우치가 붙인 방의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임금은 괘씸했어요. 임금을 받들고 섬겨야 한다고? 도둑놈 주제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임금은 머리 꼭지까지 성이 차올랐습니다. 임금은 전국에 전우치를 잡아들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나라 한 곳곳에서도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전우치는 임금님을 속이고 나라의 금부치를 빼앗아 갔으니 대역죄인입니다. 당장 잡아다가 목을 베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제놈들이 지은 죄는 뉘우치지 않고 나를 잡아들이겠다고? 오냐, 내 잡혀가 혼쭐을 내줄 테다. 전우치는 나머지 한 토막에 황금 대들보를 들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한 높은 벼슬아치가 오백냥을 주고 사갔습니다. 벼슬아치는 그것이 궁중에서 만든 황금 대들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옳지, 저놈이 바로 전우치였구나. 벼슬아치는 저작거리로 득달같이 달려가 전우치를 잡아들이라고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포졸들은 저작거리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포졸들은 곡물전 앞에서 쌀값을 흥정하고 있는 전우치를 잡아 포승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웬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묶지 않고 무엇들을 하는 것이냐. 포졸들이 돌아보니 전우치는 그들의 뒤에 서 있고 자신들이 전우치라고 포박한 것은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포졸들이 넋을 잃고 있는데 전우치는 새로 변신하여 저자를 한 바퀴 돌고는 사라졌습니다. 꽉 놓친 매처럼 망연히 서있던 포졸들에게 전우치가 다시 돌아와 품에서 병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거든 이 병을 가지고 가거라. 말을 마치고 전우치는 스르르 연기처럼 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졸들은 재빨리 달려가 병 주둥이를 마개로 틀어막았어요. 포졸들은 전우치가 든 병을 궁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한 벼스라치가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전하, 전우치라는 놈은 도술이 비상한 놈입니다. 병 속에 들어 있다고 해서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마개를 열지 마시고 병재로 기름 가마에 넣어 죽이도록 하옵소서. 옳은 말이다. 병재로 기름 가마에 넣도록 하라. 포졸들은 전우치가 들어 있는 병을 기름이 부글부글 끓는 가마 속에 던졌습니다. 임금과 벼스라치들은 제 아무리 도술이 용하다 해도 전우치는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느긋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우치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내 가난하여 따뜻한 방에 살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임금님 덕에 뜨끈뜨끈하게 몸을 녹이게 되었구나. 임을 위한 일편단심, 편함이 없으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멋이라 일편단심이라고 전우 믿은 병을 당장 꺼내 박살내버려라. 포졸들은 득달같이 달려가 쇠몽둥이로 병을 내리쳤습니다. 병이 산산조각으로 깨졌어요. 산산조각 난 병조각들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아라.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다. 나는 백성들이 굶어죽는 것을 막으려고 나섰다. 나는 전우치다. 저놈을 붙잡아 육시하지 않고 멋들하느냐. 어서 저놈을 잡아 죽여라. 임금의 목소리는 비명과 같았습니다. 포졸들은 병조각을 모두 거두어 가루로 만들고 기름 가마에 던졌어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임금은 전우치의 집을 불사르고 집터에다 연못을 파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은 집을 불사르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팠어요. 먼 훗날 사람들은 그 연못을 파소연이라 했습니다. 포졸들이 병조각을 거두어 가루로 만들고 기름 가마에 던지고 집을 불살랐지만 전우치는 죽지 않고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새로 구름으로 짐승으로 변해 돌아다녔습니다. 임금은 힘으로 전우치를 누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임금은 전우치를 달래기로 했어요. 임금은 거리에 방을 붙였습니다. 나라의 큰 죄를 지는 전우치지만 그의 재주와 도술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만약 전우치가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엎드려 사죄하려 한다면 짐은 높은 벼슬을 내리고 재주와 도술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 전우치는 성안 거리에서 방을 늙었습니다. 그러나 전우치는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려 사죄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을 뿐더러 임금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억울하고 굶주린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꼭 한 번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백두산자락에 키가 예닐곱척이 넓고 수염이 장대 같고 목소리가 우레같은 산도둑이 나타나 관북일대를 약탈하고 다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도 조정에서 보는 포도대장도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임금님은 전우치밖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 전우치를 찾는 방을 붙였습니다. 전우치는 임금님 앞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임금님은 전우치에게 도둑을 소탕하라는 명을 내리고 백두산 자락으로 보냈습니다. 전우치는 도둑과 열흘 낮 열흘 밤을 하늘로 오르고 나무습 속으로 달리고 청길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마침내 도둑이 항복했습니다. 전우치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도망강을 지키며 죄가품을 하라고 명한 다음 어디로 인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전우치는 두 번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새님이 되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황해도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뜬 소문일 뿐이었답니다. 멍청한 사위 옛날에 멍청한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를 들어 새색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을이 오자 어머니는 아들을 처갓집에 보내려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어요. 음식 장만이 다 끝나자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여름 동안 너희 장인 장모님이 더위를 이기느라 고생이 심하셨을 게다. 귀한 딸 자식을 보내놓고 소식도 궁금할 테니 네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너라. 네, 그럴게요. 어머니는 아들이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편이라 장만한 음식 이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막걸리병을 들어올리며 이건 올랑졸랑이고 꽝 다리를 들어올리며 이건 끼 폭 두덱이고 송편을 들어올리며 이건 히야빰드램이고 해 찹쌀 인잘미를 들어올리며 이건 느려움 추레기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많지는 않다만 빛이나 보이고 오너라.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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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라는 것을 아는 터라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준 고리짝을 짊어지고 처갓집에 갔습니다. 마침 처갓집에는 장인이 들에 나가고 없는 데다 장모는 지붕에 올라가 박이 엉그렀나 어째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마당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큰 소리로 장모님 하고 불렀어요. 장모가 내려다보니 사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오는가 기다리게 내 콧내려 감세 아니에요 장모님 거기 계세요. 사위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이르자 사위는 고리짝을 풀어놓고 장모에게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올랑 쫄망이고요 이건 킥폭두덱이고요 알았네 이건 히야빤드렘이고요 사위는 음식 이름들을 다 말하고 나서 다시 음식들을 주섬주섬 고리짝에 쌓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음식들을 다시 쌓는가 장인어른께 가야지요 장모는 별생각 없이 나락론에 갔다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사위는 고리짝을 등에 메고 지붕을 내려가더니 나락론으로 달려갔어요. 장모가 기다리면 오실 텐데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가 하고 말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락론에서 팔을 뽑고 있던 장인은 사위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올라 섰습니다. 사위는 장인 앞으로 가 큰절을 하고 다시 고리짝을 풀어 음식이듬을 대기 시작했어요. 설명을 다한 사위는 주섬주섬 음식들을 고리짝에 넣고 짊어진 뒤 저를 꾸벅하고는 달려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인은 오늘은 집에 돌아가면 사위하고 맛있는 술과 껌고기를 먹겠구나 생각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이르자 할멈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사위랑 오지 않고 혼자 오세요? 사위라니 곧장 집으로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나? 그때쯤 사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해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얘야 처가 집에 갔다가 왜 벌써 오는 거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머니도 참 어머니가 빛이나 보이고 오랬잖아요 그래서 고리짝 까지 들쳐 메고 왔단 말이냐 당연하죠 어머니는 기가 막혀 고리짝을 한번 열어보고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멍청한 여자 아들이나 딸을 시집 장가 보내면 그 상대편 집안이 사돈이 되지요? 그런데 사돈이란 참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참 멍청한 여자가 살았어요? 딸 하나를 남의 집에 시집 보내고 나니까 여간 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내고 나니까 허전해서 못 살겠구나. 영감이라도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내가 왜 이리 외롭겠나. 바보 같은 영감 날 두고 자기만 홀쩍 먼저 가버리다니. 이렇게 죽은 영감한테 분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사람이 와서 사돈 영감 부고요 하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딸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감 죽은 것만 슬퍼하던 차라 그만 사돈 영감 이란 것을 생각 못하고는 부리나케 딸네 집에 달려가 통곡을 나였습니다. 슬피 크게 울었지요. 그런데 아이고 하는 것은 친상주가 우는 소리고 일반 조문객은 어이 하거나 가만히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고 울었답니다. 나중에는 발까지 뻗고 울었어요. 아이고 이 무정한 영감아 먼저 가면 어떡하오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아 나도 함께 데려가오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넋돌이를 한참 하고 있는데 딸이 와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나서 딸을 알아보고는 이거 사 네 아비가 죽었는데 이제 왔느냐 하면서 딸을 원망하니까 딸이 어머니에게 작은 소리로 어머니 정신 차려요 여기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자리예요 라고 도리어 어머니의 실수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둘러보니 모두들 그 엄숙해야 할 상가집에서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인사도 못 드리고 마구 울었구려 그래 여러 어른들 그동안 별거 없으셨나요 하고 깎듯이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아니 별거가 없다니요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지 않소 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미안해서 그렇지요 그래 무슨 병원으로 돌아가셨나요 하고 묻자 선반에서 송곳이 떨어져서 그만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상훈 사돈 마누라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선반에 그런 쇠부치를 두지 말라고 여러 번 말 안 했던가 그러나 저러나 큰일 날 뻔 하였구먼요 그래 눈은 다치지 아니하시고요 하고 돼봤자 그만 딸의 시어머니가 톡 쏘 왔습니다. 그래 죽는 일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소 눈이 문제요 이렇게 되니까 이 멍청한 사돈 마누라는 얼굴이 홍당모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치댄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 나가서 장사치를 준비를 해야지 어서 나갑시다. 하자 여자들이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돈 마누라도 그때서야 정신이 나서 자기도 일을 좀 거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뒤따라 나가보니 다른 신발들은 먼저 나간 여자들이 다 찾아 신었기에 자기 신발만 얌전히 놓여 있는지라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참 기특도 하셔라 어쩌면 내 신발만 이렇게 고스란히 남겨두셨을까 참 예의범절이 뛰어나신 분들이셔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쿡쿡 웃었습니다. 또 실수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씻을까 어떻게 하면 인사치레를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뜰에 있는 나무 위에 까치가 두 마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저 까치가 참 예쁘기도 하여라 그래 사돈 마나님 저세가 대개 까치인가요? 하고 똥단지 같은 질문을 하여서 또 한바탕 우스갯감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돈 마누라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풍수 노릇 옛날 어느 고울에 유식한 사람 둘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남의 맷자리를 봐주는 풍수장 이었고 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보면 풍수장 이는 어디 나가서 남의 맷자리를 봐주고 돈을 벌어 제법 밥술이나 먹고 사는데 이 훈장은 아이들에게서 학비 조금 받아가지고는 영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동네 여기저기에서 추석 준비를 한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훈장 내 집은 명절이 되었어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훈장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였어요. 아이고 남들은 추석이라고 야단인데 우리는 이것이 무어란 말이오. 애들 옷도 해 입히고 장을 봐서 제사도 지내야 겠는데 이 사람아 남들 추석 명절에 장보고 추석비 많은 것을 모르나 돈이 없어 그렇지 옆집은 풍수에서 돈 벌어다가 잘 지내는데 당신은 저 사람보다 더 유식 하면서도 어찌 이리 탄식만 하시오 당신도 나가서 풍수 노릇을 해보시 이러면서 풍수집에 가서 쓰지 않는 새 곧 명당자리를 고르는 데 쓰는 손바닥만한 나침반을 하나 구해다 주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때밀었습니다. 그런데 풍수의 풍자도 모르니 이것이 대법이나 한 일인가요? 그저 여기저기 남의 맷자리 잡는데 따라만 다니다가 술이나 한 잔 얻어먹고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추석 바로 전날인 작은 추석 곧 열 나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녀도 돈 한 푼 못 벌었다면 이제 별 수가 없지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밤중에 낮에 들고 저 들판에 나가 봅시다. 그러면서 부인이 앞장을 섰습니다. 훈장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부인을 따라서 들판에 나갔더니 부인이 남의 논에 가서 별을 베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망을 볼테니 당신이 좀 베어오시오. 비록 우리 변은 아닐지라도 부잣집 뼈니까 좀 충나면 어떻겠소? 아니 여보 그럼 나보고 도둑이 되란 말이오? 도둑이면 어때요? 당장 내일 추석을 지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리하여 훈장은 슬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남의 논에 들어가서 별을 베기로 하였습니다. 이 깨끗한 가을밤에 아이들에게 양심대로 거짓 없이 살라고 성연의 말씀을 가르치던 훈장이 벼 도둑질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가르칠 때는 가르칠 때고 살 때는 살 때라 별을 베려고 허리를 구부려 논바닥을 보니 논의 맑은 물에 달이 보였습니다. 달이 비치는 것이 무서워서 몸을 돌려 달을 안 보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구부리고 보니 물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반짝반짝 하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또 물에서 올려다보는데 어찌 위아래 하늘 눈을 속이며 내가 죄를 지으리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논에서 나와 부인에게 말 하였습니다. 여보 저기 보름달의 밝은 눈을 피하려 몸을 돌리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눈이 있구려 그래서 내가 황송하여 그냥 나왔소. 그러자 부인도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굶으면서 추석을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어요. 그리하여 추석은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이튿날 부인은 다시 이전에 얻어온 풍수가 쓰는 쇠를 내주며 풍수 노릇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바느질을 하든 날품을 팔든 해서 살 테니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훈장은 풍수장애가 되어서 정처없이 길을 갔습니다. 두루마리 앞자락에는 쇠가 대롱대롱 달려있어 누구나 아 저 사람이 풍수로구나 하고 알아보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땅이나 맷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러나 가기는 갔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서 저녁을 들며 하루 저녁 머무르려고 하니까 주막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쇠를 차고 계시니 풍수는 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숙식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 동네 가운데 큰 기와집으로 가시지요. 지금 부자 아버지의 산소를 쓴다고 풍수들이 사방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법석대는데 거기 가면 노자 타고 밥 먹고 오죽 좋겠습니까? 이리하여 가짜 풍수는 부자 집을 찾아갔는데 풍수라는 풍수는 다와서 서로 잘라놓으라고 뽐내며 야단이었습니다. 산에도 안 가보고 마구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몇 년 전에 박대감 댁 산소를 잡아들였더니 벼슬이 여보시오 이미 대감이 되신 분이라면 새삼스럽게 무슨 벼슬이 더 올랐다는 거요? 나로 말하면 이진산 내 진부를 잘 써주었더니 아들이 과거에 딱 합격을 했소. 모르는 말씀 과거도 좋지만 그저 부자가 되어야 우리들 백성은 제일이지요. 내가 쓴 집은 그저 이러면서 서로 야단인데 가짜 풍수는 뭘 알아야 참견을 하지요. 모르니까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 주인 상주가 이 가짜 풍수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들어오셨지요. 그런데 어찌 한 말씀이 없으신지요. 말씀을 하셔야만 내가 판단을 할 것인데 도대체 도대체 이 방 안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모실 것인데 여기서 백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에 가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리를 찾아서 모셔야지요. 누구든 앉아서 자랑해야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쇠를 만지작 거렸습니다. 자기가 말하고도 어찌 이런 합당한 말이 나왔는지 신통할 지경이었어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만 남고 다른 분들은 노잣돈을 톡톡히 드릴 테니까 다 떠나도록 가십시오. 이분을 모시고 맷자리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들 내보냈습니다. 다른 풍수들은 자기들의 지나친 입방하로 맷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다들 떠났습니다. 부디 지사께서 우리 아버지를 모실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산에 가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극진이 대접을 하였습니다. 가짜 풍수는 애가 탔어요?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다니며 눈치로 공부나 할까 하였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상주가 간복하여 다 맡긴다고 하니 등에서 식은 땀이 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짜 풍수라는 것이 들통이 날 것이고 그때는 맞아 죽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가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망가려면 신발이 좋아야겠기에 저녁에 집을 구해다가 신을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게 말하였어요. 저 주인어른 집 있거든 한 담만 갖다 주시오. 아니 집 갔다가 뭘 하시려고요? 신 한 결레 똑똑하게 삼으려고요. 신이요? 내일 산에 가실 때 신을 신 말인가요? 그러실 줄 알고 우리 머슴을 시켜서 단단하고 보기 좋은 신을 다 삼아 놓았으니 안심하고 푹 주무십시오. 그 신은 내일 아침 산에 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도망갈 계획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는 것은 한숨뿐 이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자기 방에 부엌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불 떼는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구나. 옷은 저리 남루하고 머리는 쑥국새같이 흩어지고 얼굴에는 때가 더덕더덕 붙어있어도 나처럼 야간 도주할 불안이야 없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짜 풍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님 걱정이 되시지요. 그러나 염려 마세요. 제가 부럽다고 생각지 마세요. 저는 영감님이 부럽습니다. 내가 걱정을 한 줄 어찌 아노? 저를 진짜 어린애로 아시네요. 이래 봬도 저는 영감님을 기다리느라고 몇 날 몇 달을 참았습니다. 하여간 기다린 것은 기다린 것이고 제가 영감님 심중을 잘 아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뭘 안다고 내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는 말이냐? 저는 유명한 풍수집에서 자란 놈입니다. 하늘도 감동하고 북도 칠성도 감탄하던 집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없기에 한 번 말을 들어보자 하였더니 그러면 이리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었던 가짜 풍수는 아이 말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내일은 주인이 산의 맷자리를 보러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때 좋은 말을 타라고 하면서 실한 하인보고 마부가 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과 실한 마부는 싫다고 하시고 제가 기르는 비로 먹은 말을 달라고 하시고 마부로는 이 못난 저를 쓰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수가 생길 것입니다. 이튿날 약속대로 가짜 풍수는 비로 먹은 말과 못난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상주는 겸손한 풍수라 하면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비로 먹은 말이 이상하게도 욕마인지 훌훌 나는 것처럼 산을 잘 올라갔습니다. 말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못난 아이도 신기하였습니다. 죽지법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말을 타고 실한 하인을 부르는 주인 상주가 오히려 저만 치 뒤에 떨어져서 헉헉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내도 상주가 듣지 못할 자리에 와서 그 아이가 한자리를 짚어주면서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였어요. 산줄기가 어떻게 내려와서 왼편에는 청룡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호가 있고 땅은 무슨 모양이라고 할 말까지 다 일러주었습니다. 이태쯤에 주인이 가까스로 도착하였어요. 아니 어찌 그리 잘 달리십니까? 그리고 아가 너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하인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어쩌면 이리 산 지리를 잘 알아 안내하였느냐? 그리고 저 비로 먹은 말이 천리 말한 말이냐? 그러자 못난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빨리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인 나리께서 이번에 아버님 상을 당하여 워낙 기운이 없으셔서 빨리 못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 따라 말과 하이니 자연이 느려지게 된 것이지요. 하기는 그렇다만 이 산을 이전에 와보았느냐?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풍수였기에 따라다녔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분인데 이번에 우연히 집에서 만나서 어찌나 반갑던지 제가 인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 그래? 어쩐지 하시는 말씀이 보통 풍수와 다르시기에 내가 이분만 홀로 모셨단다. 그러고 보니 나도 반단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 가짜 풍수가 잡아주고 설명해준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명당자리에 곧 멋진 무덤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서 빨리 두둑이 돈을 받아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주인이 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얼른 나에게 노잣돈이나 살해를 안 할까?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나 돈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너달 세월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 주인한테서 제발 돈 좀 얻어서 나를 보내다오. 걱정 마세요. 이미 고향집에는 잘 살도록 다 조치를 해두었을 테니까요. 아니 우리 집을 어찌 한단 말이냐?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제가 집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이 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언제 보았다고 나를 아는 척하고 무슨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느냐? 그동안은 네 덕을 보느라고 그런가 하고 있었지만 사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니? 내가 이번에 돈을 받으면 좀 떼어달라는 수작이니? 그렇다면 반을 주마.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딱 노잣돈만 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며 동구밭까지 나와서 작별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나와서 작별하는 정성은 좋으나 노잣돈만 준 것이 섭섭하였습니다. 얘야 네가 이 어른을 대게까지 잘 모셔다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주인은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이하고 가짜 풍수만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어쩌녁에도 말했다만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집이 어찌 되었다는 말이냐 얘 가족들은 그동안 상수집에서 보낸 많은 재물로 집도 새로 짓고 논도 사고 옷도 잘해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웃집 풍수가 그만 풍수노릇을 집어치우고 끙끙 앓고 있을 것이니 가서 잘 위로하고 먹을 것이나 대주십시오. 그래? 우리집이 잘 살게 되었다고? 어쩐지 노잣돈만 주고 가라고 하고 시치미를 뚝대고 나를 이유없이 몇 달씩이나 붙들어둔 것이 이상하다 했더니 하여간 내 덕분에 우리집 사람이 호강을 한다니 다행이다. 고맙다. 그런데 그 이웃집 풍수가 어찌하여 병이 났니? 그렇지 않겠으니까 아무개는 서당 훈장만 하더니 내가 못 쓴다고 버린 썩은 쇠로 한 번 풍수노릇 하러 나가서 저렇게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뭐야 그동안 남의 맷자리를 봐준 것이 이제 보니 한심한 일이다. 어쩌면 남에게 죄만 지었을지 몰라. 그러니 내가 이제 무슨 염치로 풍수노릇을 또하나? 그러면서 쇠를 내다 버리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을 것입니다. 너 대단한 녀석이로구나. 겉보기는 꾀재재하고 볼품없는 아이인데 말이다. 그런데 이제 내 덕분에 속죄는 다 풀었다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훈장이라는 것도 우리집이 어디 있다는 것도 내 이웃의 풍수가 산다는 것도 그 사람이 병이 날 것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리 잘 아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궁금하여서 물었습니다. 나를 아이 녀석이라고 하였겠다. 꾀재재하다고? 볼품없다고? 서당훈장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묻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당돌하게 정말 버릇없이 엄청난 반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놈이 내 돈을 다 빼앗아 가고 내 미청까지 다 드러낼 놈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이는 이번엔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그만하자. 서당훈장 그대는 나를 지난번 추석 전날 본 적이 있으리라 남의 눈에 별을 뵈러 갔을 때 논에서 아니 그것까지 알아? 그럼 너는 그 논의 주인이란 말이냐? 그때 우리는 만났지. 그대가 달을 피해 몸을 돌려 별을 배려고 할 때 눈물에 비치던 그 초롱초롱하던 북두칠성 그 중에 하나인 양식을 담당하는 양곡성 이라는 별이다. 별이라고? 그렇다. 하늘의 별인 내가 그대 양심에 감동하여 인간으로 내려와서 못난아이 노릇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오직 양심이 아니더냐? 그럼 잘 있게나. 그러면서 별님은 해질녘의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북두칠성이 오늘따라 유달리 빛이 났답니다. 조망만한 신랑 옛날에 키가 작은 신랑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행을 가서 장인과 장모를 배워야 했는데 신랑은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음식 보따리를 들고 처갓진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 이르고 보니 이 골목인지 저 골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원체 바보인 데다가 장가 들러 갔을 때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신랑은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지난 가을 보자기 쳐놓고 국수 먹던 집이 어딘지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 했습니다. 저기 수채 구멍으로 검정개가 들어가는 집이란다. 신랑은 고맙다고 할머니에게 꾸벅 절을 하고 검정개가 들어간 수채 구멍으로 음식 보따리를 먼저 들여보내 놓고 다음에는 자기가 머리를 박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우물에서 나무를 씻던 장모가 나무를 씻은 물 한 동의를 수채 구멍에 쏟아붓고 나니 수채 구멍에서 어이구 차가워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장모가 놀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가을 시집 보낸 딸의 신랑이 수채 구멍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왜 살인문을 뚫고 수채 구멍으로 기어들어오는가 글쎄요 지난 가을에 올 때는 살인문이 아주 넓어떠랬는데 이번에 보니 정말 좁네요. 어서 들어가세. 장모는 안으로 들어가서 사위의 옷을 벗겨 빨아 입히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 오거들랑 저 아래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기 큰 문으로 들어오게 저 큰 문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작은 구멍은 개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네. 그 말을 듣자 사위는 곧 방문을 열고 오다가 수채구멍으로 다시 나가더니 살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제법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장모님 큰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젠 됐지요? 됐네 됐어. 어서 방으로 들어오게. 장모는 또 사위의 옷을 벗기고 빨아 말려 입혀주었습니다. 그동안 신랑은 발가벗은 채로 아랫목에서 아랫돌이를 가리고 있었답니다. 원의 훌륭한 재판 옛날 어떤 고울에 말 못하고 귀먹은 벙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벙어리는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벙어리는 그저 묵묵히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밖에 모르는 벙어리가 무슨 하소연할 것이 있었던지 원이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사흘 안에 소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소지란 고소장 즉 답답한 일이나 소원을 원이나 판관에게 써서 올리는 종이입니다. 소지가 있어야 재판을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벙어리의 소지는 글자가 하나도 없고 흰 종이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소지이지요. 새로 부임한 원은 정치를 잘해보려고 백성들한테서 소지를 많이 받아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주었지만 이 백지 소지는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벙어리를 불러서 말을 하라고 해봐야 말을 못하니 결국 미해결 숙제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 원이 오면 벙어리는 이 백지 소지를 내는데 역시 풀지 못하고 원들이 바뀌기만 했습니다. 이 얘기가 소문나기 시작하여서 이 고을은 물론 다른 고을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백지 소지의 뜻을 알아낼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월에서 세계로운 재상이 똑똑한 원을 보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흘이 되니까 어김없이 원에게 또 백지 소지가 올라왔습니다. 벙어리는 안타까운 눈초리로 원을 바라보고 만 있었어요. 당신이라면 내 소원을 풀어주실 것 같은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답답합니다. 이러한 눈초리 였습니다. 원은 그 안타까움을 잘 알았어요. 오죽 가슴이 답답하면 그랬을까요? 하기야 백지 소지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전 원이나 지금 원이나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원이 답답하다 하고 가슴을 두드리니까 벙어리도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원이 백지 소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흔들은 늘 하였습니다. 이 백지 소지 때문에 답답해서 죽겠다는 손짓이었지요. 그러자 벙어리도 손짓을 나였습니다. 드디어 이번 원은 알아내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왜 자기 할 말을 못한다고 하겠나요? 바로 바로 저 손짓 이면 눈길 이면 발걸음 이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부하를 불러서 명령하였어요. 저 백성이 걸어가는 대로 따라가서 저 백성이 손가락질 하는 자를 잡아올 것이며 저 백성이 원망하는 눈길을 보내는 자를 붙들어올 것이니라. 그러자 벙어리는 이제야 답답증이 확 풀렸는지 좋아라고 춤추면서 앞장을 섰습니다. 벙어리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더니 그 집 주인 남자를 손가락으로 탁 가리켰습니다. 그 주인 남자가 웬일인가 하다가 벙어리를 보고 눈을 불아렸는데 이때 벙어리의 눈초리는 증오와 원망에 차있었어요. 이 눈길을 본 원의 부하가 즉시 그 집 남자를 붙잡아 원이 있는 동원으로 끌고 왔습니다. 원은 잡혀온 사람에게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 불쌍한 벙어리의 재산을 빼앗다니 그러자 그만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자백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줬습니다. 저 벙어리가 남의 집사리를 하기에 그 세경 받은 것을 가로칠 욕심으로 평소에 무척 친절하게 대하여 주어 인심을 얻은 후에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손짓 빨짓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말이 잘 통했지요. 그렇게 친해진 다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세경으로 받은 나락을 내게 좀 빌려다오. 그러면 이자를 차근차근 쳐주마. 너 같은 사람은 나락 이자 놀이. 그러니까 이 국사를 잘 놓아야 재산이 그러니까 나에게 다 줘라. 재산을 늘려줄 테니까. 이렇게 제안하니 좋다고 하기에 해마다 저 친구 세경을 제가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면 원래 나락과 이자는 어디에 있는가? 처음이야 이자에 이자를 쳐준다고 하였지만 정작 계산을 하다 보니 엄청났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래 것만 갚으려 하여도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놈. 저 백성은 등골 빠지고 뼈가 위도록 일해서 번 세경인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네 살림을 하고 말했다는 것이냐. 벙어리 돈을 만만하게 여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따지니 기가 막히게 많았습니다. 그걸 갚았다가는 이제 제가 알거지가 되겠기에 생각한 나머지 시치미를 뚝대기로 하였습니다. 언제 내가 네 나락이랑 쌀을 가져갔느냐고 버틴 것입니다. 안 가져갔다고 원님에게 소지를 내서 저를 벌주고 곡식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원님이 어떻게 저를 찾아내셨는지요? 얘기를 다 들은 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놈아 너만 영리한 줄 아느냐 저 백성도 영리해 평생을 남의 집 살며 고생고생 해서 번 돈을 그냥 날릴 것 같으냐 어림없지 어서 이자까지 다 따져서 갚도록 하여라 그 몹쓸 사람은 벌을 받고 벙어리의 돈을 다 갚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재산을 떼먹으려는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원은 훌륭한 재판을 하였다고 해서 그 고을에서 크게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못된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여 그 고을을 깨끗한 고을로 만들어서 또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사람이 될 아이 옛날 어떤 서당에서 혼장이 아이에게 한자를 가르치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나 문목변에 눈목자가 무슨 자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글자이기에 아이는 서로 상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이 아이는 옹이 옹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째서 옹이 옹자인고 나무에는 옹이가 마치 사람 눈 같이 동글동글하고 빨갛게 박혀있지 않습니까? 반자 같은 것을 보면 때로는 쏙 빠져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무에 눈알은 바로 옹이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자 혼장이 아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야 장하다. 모른다고 말하기는 간단하지만 그러면 그 이상 발전이 없다. 너처럼 어렸을 적부터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이체면 저 사정보다가 말도 제대로 못한단다. 비록 틀린 답이지만 옹이 옹자라고 한 것은 확실히 당당한 자세다. 너는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세세로 복받을 처신을 하여 복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 어떠한 태도가 복을 불러오는 것일까요? 복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